국회로 가는 버스, 과연 누가 탈까요? 서울 서대문 을입니다. 더민주 김영호 후보 48.8% 현재 1위입니다. 서울 강남 을은 어떨까요? 더민주 전현희 후보 50.6%로 현재 1위입니다. 서울 송파 을입니다.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? 더민주 최명길 후보군요. 44.9% 현재 1위. 계속해서 서울 강서 을입니다. 개표율 12.3% 새누리 김성태 후보 45.5%로 현재 1위입니다. 서울 동대문 을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탈까요? 더민주 민병두 후보 57.9% 당선 유력합니다. 인천 남동 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. 개표율 66.6% 더민주 박남춘 50.6%로 당선 확실. 경기 성남 중원입니다. 새누리 신상진 후보 44.4% 당선 유력합니다. 경기 부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직원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